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무용계열 방송댄스 전공 공구학번 김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싹 댄스 장악 오디션이 6월 25일 싹 아트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 실음과 실입생 연주회 축하 공연으로 왔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